아까 누가 양보했어? 3번 양보를 누가 했어? 3번 양보를 누가 했어? 누가 했나? 누가 했지? 이번에 양보하는 거 보고 3번 양보하는 거 보고 3번 양보하는 거 보고 3번 양보! 얼마 남겼어요 얼마 남겼어요 초 1, 초 1마리였어요 초 1마리 이겼답니다 합성 한 번 들려주세요 실패! 그럼 올리치로 야 나연아 이대로 바꿔게요 야 나연아